자 이제 사법부네요. 우리 앞에서 국회랑 행정부여까지 봤고요. 사법부 법원에 대해서 나오네요. 1항 사법제도. 대법관의 임명은요. 대법관의 임명은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의 동의를 요한다.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관도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게 좀 특이점이죠. 대법원장 뿐만 아니라 그래서 대법관도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자 일반 법관 같은 경우는요. 일반 법관은 대법관 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자 임명권자가 대법원장이에요.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일반 법관은 대법관 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대법원장이랑 대법관 둘 다 이제 국회의 동의를 요하죠.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일반 법관은 대법관 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법관의 신분 보장이네요. 탕금파. 선관위 위원이랑 똑같게 탄의 근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아니면 근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의하지 않으면 판면되지 않는다. 탕금파고요. 징계 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 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법관의 신분을 보장함으로써 재판이 독립되도록 하는 거죠. 사법부는 이렇게 독립성이 유지가 중요하죠. 재판이 어느 누구의 영향이나 압력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법관의 신분이 보장되어야 한다. 자, 그러면 이게 헌법이 직접 탄한액 또는 근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아니면 판면되지 않는다. 이렇게 신분 보장 규정을 두고 있죠. 징계 처분에 의하지 않으면 정직, 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법관 징계법에 따르면 이 기타 불리한 처분에 이제 견책이 들어가죠. 견책. 징계 처분에 정직, 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 탄핵, 근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의하지 않으면 판면되지 않는다. 자, 근고 이상이에요. 근고 이상. 자, 이것도 자주 나오니까 잘 받으세요.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 장애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 이거는 이제 법률에 의해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요. 자, 헌법 106조 보면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자, 이 법률 법원 조직법에 나와 있죠. 자, 법관이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대법관의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퇴직을 명할 수 있고 자, 임명권자 앞에서 봤죠. 임명권자가 퇴직을 명하는 거예요. 자, 일반 법관 판사의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인사권자가 퇴직을 명할 수 있다. 자, 그러다 보니 대법관은 대통령이 퇴직을 명할 수 있고요. 자, 일반 판사는 대법원장이 퇴직을 명한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법관의 중대한 심신상 장애로 인한 퇴직은 이 헌법에 나와 있고요. 법관의 심신상 장애로 인한 퇴직, 대법관 같은 경우는 대법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퇴직을 명할 수 있고 자, 일반 판사인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다. 자, 법관을 타기관 자, 법원 내부가 아니라 밖에 있는 기관 타기관으로 파견을 하려는 경우에는 자, 해당 법관에 동의가 있어야겠죠. 다른 기관으로 보내는 거니까 법관 내부에서의 보직 결정은 대법원장이 하는데요. 그리고 타기관, 법원이 아닌 다른 국가기관으로 보내려는 거고 파견을 하려면 해당 법관에 동의가 있어야 된다. 대법원장은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법관의 파견 근무 요청을 받은 경우 업무 성질상 법관을 파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동되고 해당 법관의 파견 근무에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동의하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법관의 신분 보장 의미에서 이렇게 파견을 하려면 다른 국가기관에 파견을 하려면 동의가 있어야 된다. 법원 조직법상 법관의 정년이요. 법관의 정년, 법관 정년제 자체는 헌법에 나와 있죠. 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정년제 자체는 그래서 위헌이 아니죠.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정년제 자체는 위헌이랄 수가 없다. 헌법 규정상. 법원 조직법 따라서 법원 조직법이 정년을 정하고 있죠. 대법원장, 대법관의 정년은 70세고요. 판사, 일반 법관은 65세로 한다. 이게 또 법률로 정한다고 해서 법으로 정하고 있죠. 법상 그래서 대법원장, 대법관은 70세, 판사의 경우에는 65세. 법관의 정년을 변경하는 경우 헌법 개정이 필요하냐? 헌법 개정은 필요하지 않죠. 나이를 바꾸는 거예요. 70세를, 75세를 바꾼다는 거야. 이렇게 개정을 하려면 법을 바꾸면 되죠. 법원 조직법을 바꾸면 된다. 헌법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죠. 정년이 몇 살인지 몇 살인지 이게 안 나와 있죠. 법률로만 정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헌법을 개정해야 되는 건 아니다. 법관 정년제 자체가 이헌 대상이냐? 아니라고 봤죠. 헌법에 있다고 봤죠. 정년은 법률을 정한다 해서 법관 정년제 자체가 헌법 이헌 대상은 아니고요. 헌법 조항이니까. 헌법 조항은 이헌법률 심판 대상이 되지 않죠. 이헌법률 심판 대상은 법률이다. 헌법은 아니고요. 정년연령을 규정한 이 법률, 법원 조직법이고요. 이거는 이헌 대상이 되죠. 법률이니까. 법관 정년제 자체는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헌 판단 대상이 되지 않고요. 정년연령을 규정한 이헌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은 당연히 이헌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다. 70세로 정한 거, 65세로 정한 거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이헌 판단 대상이 된다고 봐야겠죠. 법관 대통령 비서실 파견이랑 겸직금지 법관은 대통령 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 비서실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 이 조항이 최근에 생긴 거죠. 몇 년 전에. 2020년에 생겼는데요. 법관의 파견금지, 법관은 대통령 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 비서실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요. 법관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 비서실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이 규정이 새로 생긴 이유가 그거죠. 취지가 법관의 독립성과 재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였다.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 비서실에도 파견되거나 대통령 비서실로 임용될 수 없게 했어요. 퇴직 후 2년이죠. 퇴직 후 2년 동안은 대통령 비서실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이거랑 비교할 게 이거죠. 인용될 때, 퇴직 후 임용될 때는 2년이고요. 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이 퇴직 후에는 3년이에요. 3년이 지나지 않으면 법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이거 잘 비교해야겠죠. 여기 이거 2년이요. 법관으로서 퇴직 후에는 2년이죠. 2년이 지나지 않으면 비서실로 갈 수 없고요. 대통령 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이었다가 퇴직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으면 법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2년과 3년이 잘 받아야겠죠. 따라서 여기 법관으로서 2년이 지나지 않으면 대통령 비서실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법관 외에 법원 공무원의 임명은 대법원장이 임명하죠. 그리고 그 수는 대법원 규칙이 정해져 있다. 이건 단순히 그냥 법원 조직법에 나와 있는 조문이었다. 법관의 법원 공무원은 대법원장이 임명하고 그 수는 대법원 규칙을 정한다. 우리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 우리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이 이제 공무원, 법원 공무원에 뽑도록 돼 있는 거죠. 임명하도록 돼 있다. 법관에 대한 징계 처분 소송을 대법원 단심제로 하는 게 재판 청구권 침해이냐?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죠? 법관에 대한 징계 처분이니까 법관 특수성 때문에 대법원 단심제로 뒀는데요. 재판의 신속을 위해서 필요하고요. 또 이 경우에는 대법원 단심제로 하지만 사실 관계에 대한 판단도 대법원이 한다고 해요. 따라서 법률 시집만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징계 처분에 대한 사실 관계도 여기서 판단하게 된다. 대법원에서. 이런 법관의 특수성을 봤을 땐 그래서 단심제로 하더라도 이거는 재판 청구권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법관에 대한 대법원장의 징계 처분 법관에 바로 처벌의 취소 청구한다고 돼 있죠. 이때 대법원 취소 청구 소속권을 단심으로 재판한다. 단심제로 돼 있어요. 단심제가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형벌의 상안만 제한하고 하한은 제한하지 않는 것 이것이 양형 재량권을 침해하느냐 오히려 하한은 제한하지 않을까 저 밑에 하한 부분은 양형 판단거리 넓게 인정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거는 양형 재량권 침해하지 않는다. 양형 재량권이란 건 재판할 때 법관이 형정할 때 양형 재량권이 재량을 가진다는 거죠. 헌법을 보면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법관의 양형 재량권이란 것도 결국은 법률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재형 법정주의상 형벌도 결국은 법률에 따라 정해진다. 우리 입법부는요. 우리 국회는요. 넓은 입법 형성의 자유를 가지고 있죠. 양형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우리 형벌 범위를 어디 정할 것인가 입법 형성의 자유를 입법부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양형 재량권이란 것도 결국은 의외의 이 입법 형성 범위 안에 있는 것이다. 무한히 인정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양형 재량권이란 것이 따라서 이렇게 하안 제한하고 있지 않은 것 이것만으로 양형 재량권 치면 아니라고 본 거예요.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한 자는 안마시수 또는 안마를 개설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입안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 중에 벌금형과 징역형을 모두 규정하면서 하안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상안만 이렇게 제한한 것 이것이 양형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거죠. 이건 하안에 제한하고 두고 있지 않은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헌법 2번이 아니다.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경우 약식 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한 것이 양형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는데요. 일단 약식 명령이 뭔지 알아야겠죠. 약식 명령은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원칙적으로 서면 심리만으로 피고인에게 벌금, 가료를 부과하는 간이한 형사 절차를 약식 절차라고 하는데 이 절차에서 한 재판을 약식 명령으로 한다. 이렇게 벌금, 가료, 몰수 등의 간이한 형사 절차를 약식 절차라고 하죠. 정식적인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만, 검사의 의견만으로 바로 벌금, 가료, 명령을 한 거예요. 이런 걸 약식 절차, 약식 명령이라고 한다. 약식 절차는 재판에 신속을 기하는 동시에 피고인의 심리적, 사회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 그 존재의 취지가 있다고 하죠. 그런데 형사소송법을 보면요. 이렇게 공판 절차 없이 약식 명령으로 벌금, 가료, 몰수에 처할 수 있는데요. 형종 상향의 금지라고요. 지금은 형종 상향으로 바뀌었죠. 원래는 중앙형을 못하도록 선고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가 지금 이제 개정이 돼서 형종을 상향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요. 정시 재판에 청구한 사건에 대한 약식 명령형보다 중앙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전체는 원래 이렇게 불이익 변경 금지에서 지금은 형종 상향 금지로 바뀌긴 했지만 취지는 좀 비슷하죠. 약식 명령보다 중앙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피고인을 좀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피고인 보호에 취지가 있다. 피고인이 정시 재판을 청구하는데 두려움 없이 정시 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시 재판 얼마든지 해. 형종 오르지 않을게. 이런 거였어요. 원래 불이익은 좀 더 중앙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한 건데 이거 너무 난발되다 보니까 정시 재판으로 쭉 가는 게 그래서 형종 상향으로 바뀌었어요. 형종 상향으로 바뀌었으니까 형종 상향만 아니면 원래 같은 형에서 중앙형을 갈 수 있으니까 좀 부담스러워지게 개정이 되긴 했죠. 어쨌든 이 국법에서는 중앙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한 건데요. 이 케이스가 뭐였냐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 나왔어요. 약식 명령으로 벌금형 천만 원 자 근데 벌금형이 천만 원인데 자 이거 불이익 변경 금치하니까 중앙형 선고할 수 없으니까 벌금형보다 자기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도 받고 싶은 거예요. 이게 천만 원이 부담스러워 본 거죠. 돈 내기 싫다 이거죠. 벌금 내기 싫으니까 너무 많으니까 나 징역형이라 집행유예라도 받고 싶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이거 피고인이 벌금형 근데 형종상향 불이익 변경 금지가 그때 돼 있으니까 국법상은 벌금형에서 징역형은 안 나오겠죠. 못 나오니까 자 이거 위원이 다 양형천만 침해 아니냐 했는데 오히려 이거는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한 거였죠. 공정한 재판을 위한 거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호하기 위한 거지 양형권에서 침해는 아니라고 본 거죠. 돈보다 징역형이 낫다라고 주장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상향되는 거 안 된다. 이거 오히려 피고인을 보호하려는 조항이니까 양형의 절권 침해 아니다. 라고 본 거예요. 강도 상해죄의 집행유예로 불가능하게 한 게 양형 판단가를 침해하는지 심판 대상을 보면요. 강도 상해 치상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 이르게 한 때 이때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었는데요. 7년 이상으로 징역에 처한다고 하다 보니까 집행유예 요건이 3년 이하의 징역이 되지 않죠. 한 번 강경한다 하더라도 한 번 강경하면요. 형기의 2분의 1로 강경되는데 그러면 그래봤자 3년이 넘죠. 그러다 보니까 한 번 강경으로는 안 된다. 법률상 강경으로 한 번 더 해야 된다. 수계가 있어요. 한 번 더 강경을 해야 집행유예 요건이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양형 판단권 침해하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 강도 상해죄 같은 경우는 좀 중한 범죄죠.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 이르게 한 때니까 강도만으로도 중범죄인데 사람은 상해까지 했어요. 이건 좀 중범죄니까 이게 일반적인 살인죄보다 더 높게 처벌할 필요가 있겠다고 본 거예요. 입법자가. 그게 양형 판단권 침해는 아니라고 본 거죠. 법률상 강경 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입법 재량의 한계를 맺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 사법권 독립 법권의 양형 판단 재량권 침해 내지 박탈은 아니다. 우리 입법 재량이 좀 넓게 인정되다고 했죠. 형범죄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그 범위 안에서 양형 판단권이 인정되는 거니까 입법 재량이 명백히 벗어난 것이 아니라 이거는 양형 판단권 침해는 아니다.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판사를 연임하지 않도록 한 거. 이것이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느냐. 침해하지 않다고 하는데요. 우리 헌법은 인기, 일반 법관의 인기죠. 일반 법관의 인기는 10년으로 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와야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이 법률이 정하는 바. 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판사는 연임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거죠. 헌법에 따라서.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판사에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연임 발령하지 않도록 규정한 법원 조직법 조항은 사법의 독립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사법의 독립 외에 목적이 원래 어디 있겠어요? 자, 재판의 독립, 인적 독립이 있긴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있는 거죠. 자, 이런 재판의 독립을 수단으로 해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하는 게 궁극적 목표다. 자, 그러다 보니 사법부의 책임성이 좀 더 강조되면 또 이게 이 판사 같은 경우에도 법 지식을 좀 잘 가지고 업무에 재판 업무를 좀 잘 수행할 수 있는 판사, 법관에 이제 재판을 하도록 해야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현저히 불량한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 국민의 기본권을 잘 보호할 수 없겠죠. 자, 그러니까 이 조항을 따라서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판사는 연임하지 못하도록 한 거 이게 사법의 독립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겠죠. 동종사건에 있어서 상급심 선례가 하급심을 기속하는지 자, 좀 전에 봤던 조문을 한번 다시 볼까요? 자,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수임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자,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기속하죠. 자, 설례, 설례, 설례에 구속하지 않죠. 자, 원칙적으로 설례에 구속되지 않는다. 자, 다만 우리 법원 조직법은요. 상급법은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해 하급심을 기속한다고 되어 있어요. 해당 사건에 대해선 기속한다. 자, 원칙적으로 설례에 구속되지는 않지만 우리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야 하지 설례에 의하는 건 아니지만 다만 이 해당 사건, 우리 신급제도 합리적인 유지를 의해서는 자, 신급제도의 합리성, 우리 이 합리적인 유지를 의해서는 해당 사건에 한해서는 이제 기속대로 해야겠죠. 자, 따라서 동종사건은 아니고 동종사건 아니고 해당 사건에 있어서 설례가 이제 하급심에 기속한다. 자, 법원 조직법 제8조에 있죠.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 당의 사건에 관해 하급심을 기속한다. 규정하지만 자, 이는 신급제도 합리적 유지류를 의해 당의 사건에 한해 구속력을 인정한 것이고 자, 동종사건에 대한 설례에서의 구속력에 관한 것은 아니다. 동종사건에 대한 설례의 구속력은 없고요. 해당 사건에다. 해당 사건에 한해선만 하급심을 기속한다. 자, 법관에 대한 징계 처분의 종료 앞에서 한번 봤죠. 정직, 간봉, 야, 견책 견책은 법관 징계법에 있다고 했죠. 자, 판례, 야, 헌법에서 헌법에서는 정직, 간봉, 기타, 불리한 처분이라고 했는데 요건 이제 법관 징계법에서 정직, 간봉, 견책 요거 세 종류로 하고 있죠. 정직, 간봉, 견책 세 종류가 있고요. 자, 징계 처분에 불복하려는 경우 단심으로 한다고 그랬죠. 징계 처분의 안날로부터 14일이네 자, 점심전척 거치지 않고 대법원에 징계 처분의 취소를 청구해야 된다. 자, 이거 단심으로 한다고 앞에서 봤죠. 자, 앞에서 한번씩 봤던 내용이고요. 자, 법원의 지위와 권한 자, 법관의 임기인이에요. 법관의 임기 대법원장, 대법권은 6년으로 하고요. 대법원장은 중임, 중임 불가인데 대법관은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대법원장의 임기인 6년 중임할 수 없고요. 대법원장은 중임 안 되고 대법관도 임기는 6년인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연임할 수 있다. 자, 대법원장은 중임할 수 없고 대법관은 연임할 수 있다. 잘 비교해 두시고요. 자, 대법관의 구성이네요. 자,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14명이다. 이건 법원 조직법에 있어요. 대법관 수는 대법원장 포함하여 14명 자, 이 글에서 이건 대법원장 포함 대포 14 대포 14를 외우죠. 대포 14 간포 7과 더불어 대포 14 대법관, 대법관은 대법원장 포함해 14명으로 한다. 이건 법원 조직법에 있는 거고요. 대법관 회의의 의결 종족수 자, 이거는 3분의 2 출석에 출석 가반수 찬성으로 해요. 의장은요. 가부정서 결정권 가진다고 있다고 했죠. 선대케 선대케 기억하시죠. 선대케 자, 선거관리위원회와 대법관 회의 같은 경우에는 의장이 가부정서 결정권을 가진다. 선대케 캐스팅 보트 대법관 회의는 대법원 전원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 그리고 출석이 나온 가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장은 의결해서 표결권을 가지고 가부정서 입된 결정권을 가진다. 자, 이것도 법원 조직법에 나와 있고요. 대법관 회의가 이제 3분의 2 출석에 출석에서 가반수 찬성이란 거 이것도 좀 특이하죠. 잘 봐주시고요. 대법원장 거리시 권한대행 선임대법관이 먼저 권한대행을 해요. 자, 대법원장이 권위되거나 부득이한 사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땐 선임대법관 선임대법관이 권한을 대행한다. 선임대법관이 권한을 대행하는 거고요. 뭐 수석대법관 이런 거 없어요. 수석대법관 이런 거 없다. 선임대법관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군사법원이네요. 군사법원. 자, 군사법원은 1번 법원과 조직 권한 재판관 자격을 달리 하죠. 달리 정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요. 군사 재판을 권한하기 위해 특별 법원이라고 있어요. 특별 법원. 특별 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고 되겠죠. 특별 법원으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고 하니까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 자격을 일반 법원과 달리 할 수 있는 거예요. 특수법원이랑 특별 법원을 좀 구별해야 되는데요. 자, 특별 법원을 먼저 볼까요. 특별 법원은 헌법이 정하는 사법권 독립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예의 법원과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지 않는 모든 법원을 말하는 것이다.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지 않고요. 사법권 독립의 요건 법관의 자격을 갖추지 않는 자가 또 재판을 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예의 법원 이걸 특별 법원이라고 한다. 자, 이러한 특별 법원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헌법이 인정하면 둘 수 있는 거죠. 우리 헌법은 그래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도록 하겠다. 자, 이에 반해 특수법원이란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가 재판을 담당하고 최고 법원의 상고가 인정되고요. 자, 다만 이제 그 대상이 한정적인 것 말하죠. 자, 이 설치는 법률로써 가능하다. 대상이 특수된 거 가정, 법원, 특허법원, 행정법원이 있죠. 우리 현재 가정법원, 특허법원, 행정법원 이런 게 대상이 특수된 거 이거 특수법원이 일어난다. 자, 이거는 이제 특수법원은 법률로써 가능한 거예요. 법관의 자격을 가지고 있고 특별법원은 군사법원 요거서 조직, 권한, 재판관 자격이 다 다르다. 그래서 군판사 더불어 심판관이죠. 심판관 일반 장교 중에서도 이제 재판관에 들어갈 수 있어요. 특이한 거죠. 이게 군사법원이에요. 그래서 조직, 권한, 재판관 자격을 그래서 일반 법원과 달리할 수 있다. 자, 이것이 헌법의 규정이 있으니까 이거 허용되는 거고요. 자,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어디일까요? 자, 대법원이죠. 대법원 또 껐다 이건 자,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간할한다. 군사사건은 보통 군사법원 고등군사법원 대법원 순으로 진행되는데요. 자, 일단 용어가 낯선 분들에 의해서 한번 찍고 한번 넘어갈게요. 자, 상소, 항소, 항고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 여기서 한번 보고 가세요. 자, 상소 자, 상소라는 게 확정되지 않은 재판에 대한 불복으로서 상급법원의 그 취소, 변경, 구하는 불복 신청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불복하는 걸 다 뭉뚱그려서 상소라고 한다. 확정되지 않은 재판에 대한 불복을 다 상소라고 하는데요. 자, 상소는요. 항소도 있고, 상고도 있고, 항고도 있는데요. 자, 항소와 상고는 판결에 대한 거고요. 판결에 대한 상소가 항소, 상고라고 하고요. 자, 항고는 결정, 그리고 명령에 대한 상소이다. 자, 이렇게 판결에 대한 건 항소와 상고고, 결정, 명령에 대한 상소는 항고라고 한다. 자, 항소 같은 경우에는요. 항소는 1심, 1심 종국 판결에 대한 불복 신청이다. 자, 상고는요. 2심이겠죠. 자, 2심으로서 한 판결에 대한 상소를 말한다. 이렇게 항소 1심 거쳐서 이제 상고, 대법원으로 가는 거고요. 항고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불복하면 제항고로 가는 거죠. 항고와 제항고로 간다. 자, 이렇게 용어 봐주시고요. 자, 그래서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가능한다. 자, 보통 군사법원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고등군사법원, 그 다음 대법원 순으로 진행됩니다. 자, 명령에 헌법 위반 여부가 전제가 된 경우 대법원이 최종적 심사 권한을 갖는지 자, 헌법 위반 여부도 대법원이 최종적 심사 권한을 갖죠. 자, 법률 위반뿐만 아니라 자, 명령이나 규칙 처분이 법률에 위반되뿐만 아니라 헌법, 자, 헌법이죠. 헌법이나 법률이죠.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에 전제가 된 경우 재판에 전제가 된 경우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재판에 전제가 된 경우는요. 자, 이게 명령, 규칙 처분이 위원, 위법에 따라서 재판의 내용이 달라지는 걸 다른 내용이 재판을 하게 되는 걸 이거 재판에 전제가 됐다고 하죠. 자, 그런 재판에 전제가 된 경우에 이제 대법원이 최종적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명령, 규칙 처분이 법률뿐만 아니라 헌법,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도 포함된다. 주문은 잘 받으시고요. 대법원 규칙 제정권의 대상은요. 소송 절차, 내부 규율 다 포함된다. 대법원은 법률, 법률에서 접촉되지 않냐 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내부 규율, 법원 내부 규율, 사부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이것도 헌법에 나와 있죠. 대법원의 규칙 제정권. 비상개혁화에서는 예외적으로 단심 재판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경비개혁은 아니고요. 비상개혁이에요. 비상개혁. 비상개혁에서 예외적으로 단심 재판이 가능하다. 다만 사형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단심으로 할 수 없죠. 비상개혁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원이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영언정법 기억나세요? 영언정법. 비상개혁이 선포된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언정법.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자유. 정, 법,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영언정법이라고 외우라고 하겠죠. 비상개혁 시 영언정법에 의한 특별한 조치. 국회는 빠져 있죠. 전부나 법원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법원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거 맞고요. 비상개혁화의 군사재판은요. 군인, 군무원 범죄,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 초소, 유흡, 독, 음식물 공급, 포루에 관한 제중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 하나요. 군사법원이 단심으로 재판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엔 그렇지 않다. 자 이렇게 이것도 헌법 조항 문제였어요. 판결? 판결을 비공개할 수 있는지? 심리는 비공개할 수 있는데요. 판결은 비공개할 수 없다. 이것도 자주 나오죠. 원칙은요. 재판의 심리와 판결 둘 다 공개하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심리는 국가안전보장, 안령지서를 방해하거나 성량한 풍속을 해야 할 염려가 있을 때 일대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심리는 이런 요건을 충족하면 국가안전보장, 안령지서를 방해, 성량한 풍속을 해야 할 염려 이렇게 있을 때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지만 판결, 판결만은 무조건 반드시 공개죠. 판결은 반드시 공개한다. 판결은 예외가 없어요. 원래 재판 공개의 목적이 뭐겠어요? 재판을 공개하는 것은 재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재판을 받는 사람의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면 공정한 재판을 보호하기 위한 거죠. 심리 같은 경우에는요. 피고, 원고가 서로 주장을 하면서 재판관 앞에서 변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심리는 이렇게 그런 요건을 채우면 비공개할 수 있겠죠. 다만 판결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렇게 국가안전보장, 안령지서를 방해하거나 성량한 풍속을 해야 할 염려가 그렇게 크지는 않겠죠. 판결 자체가. 심리 단계에서는 주장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 주장하다 보니까 국가안전보장, 안령지서를 해야 할 염려가 좀 있긴 하겠죠. 판결은 그렇지 않다. 판결만은 그래도 반드시 공개해야 된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의해서는 판결은 반드시 공개해야 되니까 판결은 비공개할 수 없다. 심리는 비공개할 수 있지만 판결은 비공개할 수 없다. 판결은 비공개할 수 없다.